안녕하세요. 무선마스찬입니다. 2레버입니다. 2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2레버 브러시레스 1입니다. J2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윌리바를 달았어요. 윌리바 위쪽에는 기스가 거의 없어요. 윙쪽에는 살짝 뒤집어진 적이 있어서 쎄거 아니다.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A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A급을 볼 수 있는데요. 살짝 주행하는 걸 보면서 내용물도 안 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만 하고요. 내용물을 청소 끝난 다음에 이쁘게 청소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 거에요. 자,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다. 네, 지금 진행한다는 에너지 자이로 시스템이 있어요. 자이로 보이자 제가 많이 안 올려놨어요. 자이로를 제가 강하게 하면은 더 올릴 수 있거든요. 자이로를. 이제 지금 잠깐만요. 이거 땡기고. 아 망고뜨리네. 여기 자이로가 있습니다. 자이로. 자이로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. 너무 떤니까. 네. 아 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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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다시 식겠습니다. OK.